2017년도 출시 1회로 4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판이 정말 좋겠어요. 양쪽으로 다 다 해볼까요? 무려 주머니가 6개 다 된다고 합니다.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. 숙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이의 렉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입고 벗을 때도 너무 편해요. 스판도 좋지만 특히 이 옆쪽에 단추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. 스판이 정말 좋습니다.